어떤 사람이 난 거짓말을 했어 라고 말할 때 그의 말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그의 말이 옳은 것이라면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그의 말이 틀렸다면 그는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틀린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또한 하지만 실제로는 옳고 또 반대로 옳은 것처럼 생각되어도 실제로는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거나 거짓이라고 말하거나 모두 이치에 맞지 않아서 옳은 것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할 수 없는 모순된 문장 또한 이런 관계들을 우리는 패러독스 또는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설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도 보면 인간의 이 역설적인 현실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전도자는 지혜자를 의미하는데요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으로 인생이 헛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 같지만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금 착한 일을 선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설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또 공의가 있어야 하는 재판정에 악이 있다라고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전도자는요 계속해서 헛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비관적으로 말하는 전도자는요 오늘 본문 전도서 5장에서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 당신이 그 자신이 경험했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인생의 헛됨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했던 전도자가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에조차 역설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가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경청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겸손한 경청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먼저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러 가는 곳에 발을 멈춰라 들어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갈 때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태도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히 분명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러 오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나의 태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러 올 때 태도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이들은 전도자는 그들을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매한 자는요 헛된 자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기보다는 재물을 드리는 등의 예배 시간의 형식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배하러 나갔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경청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네 발을 삼가고 네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태도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발을 삼가지 않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배의 순서나 형식에 집중하기에 정작 그 예배 가운데 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을 의식하고 또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다 보니까 예배하러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분명 예배는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는 것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재물을 드리는 것 그 보여주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전도자는요 역설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나의 예배의 모습이 나의 발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발걸음이 또한 나의 예배의 모습이 그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정말 바쁘게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님들께서 또한 청년들이 질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신경 쓰고 또한 QCC라고 하는 초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폼들을 작성을 해서요 예배가 잘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였지만 막상 예배를 드리면요 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형식적인 것들, 외형적인 것들 청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혹시 앞에서 설교하시는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청년으로 인해서 어떤 성도님들로 인해서 불편해하시진 않는가? 라는 것에 신경이 곤두서다 보니까 제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피곤함이 몰려오고 제 안에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의 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잠깐 사역을 쉬는 도중에 아내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6개월 정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경청하는 것 그것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세워지는 간증자의 회개 또한 그로 인해서 살아나는 간증들을 듣고요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예배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 회복의 시간이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사역자이기 전에 목회자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서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제가 무너졌던 저의 영적인 것이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는요 재물이나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겸손한 경청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을 붙들고 임해야 하는 그 예배의 시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가의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전도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땅에 있는 자가 바로 나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모두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과 마음 그리고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어서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 됨을 피조물답게 신중한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특히 일터에서 직장 상사에게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혜심을 갖고 신중하게 기도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의 성질 또한 나의 심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혜심을 갖고 신중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예배자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의 기도는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정말 그들의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말을 아끼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간구를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이며 나가라는 것이죠 제가 호주에 잠깐 있었을 때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환경만 보고 그 순간만 보고 내가 더 이상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연약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말을 아끼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러기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시간이 너에게 쉼의 시간이었다 회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이 저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주신 가운데 얼마나 후회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자는 왜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을 적게 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 말씀과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듣지는 않으면서 구하기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큐티 본문 야구보스 4장 3절 말씀에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기 이전에 나의 뜻을 구하고 또한 나의 소망만을 바람만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내 걱정을 또 내 꿈이 많아지면 헛된 기도의 말도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매한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미 내가 원하는 것과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수단,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성급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나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함부로 성급한 말을 쏟아내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서원은 거래가 아닌 예배자의 반응입니다 서원은요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서원에 대한 전도자의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요 서원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보여지는 서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면 나의 기도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래와 같이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면 그의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기브앤테이크의 모습이 바로 서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의미의 서원은 예배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감동의 마음에 대한 결단이고 헌신이고 그리고 우리의 약속과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며 들어달라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을 맹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을 깨닫게 된 그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 약속하는 것, 맹세하는 것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정 성경에 서원이라고 번역된 부분은요 모든 영어성경을 보면 바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맹세, 서약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함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 맹세하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서원을 이야기하며 자발적인 서원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전도자는 서원하고 지키지 않을 것이면 하지 말라고 차라리 서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은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약속하고 또한 서원했다면 이곳에서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일상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며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원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전도자는요 그런 약속을 서원을 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잊고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그 서원 그 약속을 상기하고 삶을 통해 다시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은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닌 예배자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서원 다시 말해서 결단이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에 대한 결단과 헌신을 그에 따른 약속과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요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예배자들에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가 아닌 선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서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닌 순종으로 또한 신뢰로 서원함으로써 예배자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가 지혜자가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전도자의 말처럼 하나님 없이는 헛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강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따라 다짐하는 결단인 서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배하는 태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함부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급하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기도입니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결단했던 서원들, 약속들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재물과 같은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급한 마음에 생각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겹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